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쪽이 아주 변화가 큰 모양이죠 네, 주가도 좀 움직이고 대형 화학주들의 주가도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화학 전문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하나금투의 윤재성 애널리스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커버하고 계신 게 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우리가 알고 있는 LG화학 이런 데도 들어가는 거죠? 네,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금호소교 같은 대형 화학주들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업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굉장히 큰 주식도 움직임이 좀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시황이 터널원도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진 개선되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요의 개선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재미있는 건 올해 상반기가 글로벌 GDP가 역성장을 하는데 화학 수요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되게 저도 특이한 그림이고 그래서 수요의 서프라이즈가 나기 때문에 향후 3, 4년 동안 시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뉴스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올해 미국의 플라스틱 원재료인 PE의 수요가 상반기 때 7%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그림입니다 원래 석유학 수요라는 것은 GDP의 함수고요 보통 탄성치가 한 1대에서 1.5배 정도 됩니다 GDP가 3% 성장을 하면 석유학 수요는 4% 정도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추락하면 더 많이 추락하고 그런다는 거죠? 탄성치가 그렇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역성장을 했던 게 2008년 9년도 금융위기 때가 석유학 수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가 GDP가 역성장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저도 석유학 수요가 역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특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거죠 어떤 이유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특이해서 좀 이유를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저희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석유학의 수요 행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해외여행 안 가시는 대신에 가전제품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면서 택배 물량들 늘어나고 있거든요 택배 물량들도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이 다 포장용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뉴욕의 뉴스들 보면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주지를 그래서 미국 쪽의 주택 지표들이 요즘에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건설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량이 바뀌고요 이게 석유학 수요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연료유 수요 휘발유 항공유 수요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 수요들이 화학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수요가 생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들 많이 팔리는데 이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긴 하죠 요즘에 저희 9시 넘으면 음식들 포장해서 밖에 못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패키징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랜 같은 제품들은 다 패키징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지금 윤재성 애널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가림막도 이런 것도 다 석유학 제품이잖아요 이게 폴리카보네이트거든요 네 폴리카보네이트 이것도 이 수요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럼요 이것도 엄청나고요 마스크도 다 석유학 제품이고요 저희 수술용으로 장갑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도 다 석유학 제품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뭔가 행동의 양식이 변화하면서 석유학 수요가 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연료유 수요 휘발유 항공유 수요는 줄어들고 이 수요들이 다 그러면 어제도 국제국가 폭락했어요 어제 국제국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우디에서 가격을 낮춘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동 수요가 줄기 때문에 항공유라든지 이런 연료에 들어가는 것들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석유학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재료 값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진 아닙니까 그래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정도의 마진의 확대가 보여요 실제로 AB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제품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올해 상반기 가전제품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수요가 그래서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ABS라는 제품이 지금 마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로 어디서 만들 거죠 국내 로컬 업체 국내 로컬 업체들 엘지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금오석 이런 업체 범용이군요 대부분 매주 업체들은 다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 만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ABS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아시아에서 80%가 생산이 되고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그게 가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거의 사상 최대치의 마진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지화학이 이번에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것도 물론 배터리도 좋았지만 사실 석유학 쪽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3분기 실적도 사실 아마 더 추가적으로 좋아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이 개선되는 제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ABS 같은 제품들은 가전만 가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언택 이외에 컨택 관련된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들이 아마 컨택이랑 관련이 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의류 관련된 것도 아마 컨택이랑 관련이 깊을 거 같은데 자동차 지표들이 최근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돌아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 때문에 좋아졌던 화학 제품이 가전만 가지고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자동차까지도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이 마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유가 상황은 지속되는데 석유학 수요는 늘어나면서 마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제품이라는 게 이전에 이만큼의 원료를 가져다가 쭉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이런저런 제품들을 쭉 팔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가지 제품을 100만 원씩 팔았다 치면 그중에 지금 잘 팔리는 예를 들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고부간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싼 걸 거 아니에요 네 고부간은 아니죠 마스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 한 8, 9개는 약간 좀 망가지는데 한두 개가 좀 잘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이익이 좋아지고 맥주가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두 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네 포장용 필름이라고 했던 아까 필름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제품들은 전체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의 매출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ABS 아까 가전용으로 쓰이고 자동차에 쓰이는 것들 LG화 기준으로도 한 20%가 넘고요 그 이외에 장갑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들 등등 해서 이런 것들 다 합쳐보면 50%가 넘어갑니다 거의 한 7, 8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계속 아마 다른 섹터들 한번 보시면 그렇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게 없을 텐데 화학은 올라가요? 화학 업체들 지금 2, 3분기, 3분기 추정치 한번 보시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가는 낮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스프레드 멀어져서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는 대표 화학 업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류화학,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업체별로 조금 스펙이 다르죠? 제품 라인업이 좀 제품 라인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정프로가 얘기하고 있는 조금 더 나아지는 회사 좀 덜 좋아지는 회사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대형사 몇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라인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화학이 제일 제품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가전에 들어가는 ABS라는 제품들은 LG화학 매출 기준으로 화학사업부의 매출 기준으로 한 25% 정도 차지하고요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PVC 이것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많죠 이것도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갑용이라든지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원재료들 이런 것들도 매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건 많이 늘었겠군요 네 그리고 아까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비중은 한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게 별로 없군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좋은 롯케는 어떻습니까 LG화학과의 차별점이 뭐예요 롯데케믹과는 롯데케믹이 조금 아쉬운 게 제품 라인업 측면에서 보면 화성 관련된 의류와 관련된 쪽이 조금 있어요 그게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 ABS라든지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합쳐보면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롯데케미칼이 아쉬운 건 LG화학 대비해서 지금 팬데믹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조금 적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오석유 같은 경우가 사실은 팬데믹 관련돼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인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 업체가 원래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해서 그렇죠 안 좋은 거잖아요 타이어? 네 타이어에 들어가는 원재료 합성고무가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금오석유가 타이어 시황이 안 좋은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도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회사의 실적이 특히나 고무사업부의 실적은 6년 연속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타이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술용 장갑이라든지 장갑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갑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10%의 성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20% 이상의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일익을 담당했잖아요 폴리글러브 가지고 그렇죠 수술용 잘 모르시구나 이게 장갑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금 말레이시아에 장갑하는 업체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주문을 지금 하면 600일 뒤에 주문 말레이시아 최고 부호 중에 하나가 장갑업체 장갑업체 장갑반드는 워너가 지금 최계체대로 부호가 있고 말레이시아에? 아 그래요? 말레이시아 시총에서 2등 상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좀 빠졌지만 이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게 금호석유고요 금호석유가 그 원재료 시장에 있어서 MS가 한 35% 정도 1등입니다 좋네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장갑 잘 팔리면 금호석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요즘은 장갑 안 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호석유는 그런 쪽의 수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대한류화는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대한류화도 어제 보니까 다른 다른 화학 볼류가 아니고 다른 이슈가 좀 있다고 대한류화도 사실은 롯데케미칼과 똑같은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제 만들고 있는 폴리에틸렌이 분리막용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요 2차전지 분리막 사실 이미 예전부터 이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화학시황이 턴아라운드 되면서 부각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계가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좀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줍니다 정유라고는 확실히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휘발유나 경유 이쪽으로는 워낙 안 팔린다 치고 그러면 사실 전제로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 이 화학회사들은 이미 다 정제한 것 중에서 화학용으로 쓸 제품들만 정유회사에서 사오는 건가요? 이게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정유사들은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등경유 납사 같은 걸 생산을 해요 그런데 화학업체들은 정유사가 생산하는 납사라는 게 있습니다 납타라고 하죠 정유사가 생산하는 납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사오는구나 이거를 사와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납사 가격은 굉장히 올랐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수요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납사 가격도 유가가 거의 연동하거든요 유가에 연동하거든요 유가가 지금 낮다 보니까 납사 가격도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가 좀 많더라도 석유화학업체들은 가장 이상적인 시추에이션이 그거군요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납사 가격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데 어떠한 이유들이 수요가 늘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때 호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차화정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수요가 너무 좋아서 유가도 올랐지만 제품 가격은 더 많이 올랐던 구간이거든요 그런 때도 사실 수혜를 보는데 이번에는 그때 사이클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유가는 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히려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 그래서 통상 화학업종 애널리스트에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용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원유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까지 이걸 통틀어서 본다면 업스트림은 원유 쪽이 업스트림이고요 정유 쪽 원유 생산하는 쪽 그쪽이 업스트림이고요 다운스트림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쪽이 다운스트림일 거고요 이걸 좀 축소시켜서 석유화학 업체만 놓고 보면 납사가 업스트림일 거고요 납사 쪽이 업스트림일 거고 화학 제품 만드는 쪽이 다운스트림일 거고 뭔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걸 경기하고 관련 지어서 경기는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뀐다면 이건 폭발할 것 같은데 경기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좋아진 거니까 이게 영속적일까? 그래서 화학 업종을 살 정도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 배팅을 크게 할 정도의 큰 변화이면서 영속적인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건 언택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들은 이미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컨택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는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같은 거? 네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이죠 화성 쪽 의류 쪽이라든지 근데 제가 어제도 저희 퀀트 하는 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량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랑 매출 추정치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다 올라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쪽이 이렇게 또 턴아라운드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건 굉장히 컨택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가 큰 수요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올라오는데도 언택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네 완전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도 지난주에 뉴스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USA Today라는 데서 나온 건데 미국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설명을 해줬는데 네 가지 정도가 되게 재밌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유 서비스 뉴욕 도심 내에서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거 사람들이 사용 거의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 이제 거의 안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많이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딜러들이 최초로 자동차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자들 생애 최초 올해 미국인들의 10%가 처음으로 캠핑을 갔대요 캠핑? 캠핑을 갔대요 생애 처음? 생애 처음으로 캠핑을 갔대요 10%가? 미국인의 10%가 실제로 뉴욕 사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캠핑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캠핑 많이 해요 저도 캠핑하는데 인구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20%가 최초로 국립공원을 방문했대요 국립공원? 네 진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차량 공유 서비스나 대중교통 이용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삶의 방식들의 변화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이게 전방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석유학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LG화학은 어차피 화학업체로서의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2차전지 세계 1위로서 주가가 지금 현재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 대안유화 혹은 금호석유화 같은 메이저 하나 솔루션도 재료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니콜라 재료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도 논외로 하더라도 전통 석유화학 메이저 업체들의 주가 추이는 어땠어요? 주가가 못 올랐죠 사실은 못 올랐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얼마죠? 지금 올라서 20만 원, 19만 원 그 언저리 될 겁니다 아마 20만 5천 원이네요 20만 원 정도 월 7일 기준으로 대안유화도 최근에 올라서 한 16만 원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레벨이 언제였죠? 차화장 씨 40만 원 넘었었죠 4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하나 솔루션이나 LG화학도 물론 재료가 있어서 주가는 올랐지만 이렇게 편하게 사실 수 있었던 요인은 석유화학 쪽의 실적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회사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편안했을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재료까지 얹어지면서 주가가 더 편안하게 올랐었던 것 본진이 털리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있었으면 그렇게 못 알랐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는 올랐던 거고 앞으로는 석유화학 쪽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다른 업체에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LG화학의 2차전지 쪽도 분석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리사이 센터에 김현수 의원을 모시면 고참님께서 하셔서 LG화학은 제가 노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윤재석 의원을 내가 모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모셨으니까 그렇죠 우려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쟁력의 측면이라든지 지금 수주 잔고 쌓여가는 것들 수익성도 개선되는 것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니까 CATL이랑 어쨌든 케파는 더 크고 그다음에 수익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케파는 더 크고 경쟁력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유럽 업체들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건 없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밸류에이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케파 대비 시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LG화학의 생산 능력 생산 능력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생산 능력이 중요한 게 주민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걸 나눠보면 1기가와트당 시총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CATL이랑 LG화학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CATL 대비해서 배터리의 가치가 대략 한 50% 가까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LG화학이? LG화학이요 LG화학이 싸요? 네 배터리의 가치만 놓고 보면 CATL이 비싼 거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LG화학이 싼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향후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경쟁력의 측면에 있어서나 케파 측면에 있어서 경쟁 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익률일 것 같아요 CATL의 이익률은 10%가 넘어가고요 LG화학은 계속 적자를 내다가 이번에 한 4% 5% 이익률의 차이는 정부 정책입니까? 보조금에 계속 보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정부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 차이가 나고 그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싱글의 영업이익률까지 향후 2, 3년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하이싱글이라는 게 7, 8, 9 이런 거죠? 네 7, 8, 9%의 영업이익률을 도달할 수 있다는 회사의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이 CATL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계속 해소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금 정책이라는 게 소비자단에서의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펙스를 공장을 지을 때도 보조금을 주니까 예를 들어 간가산업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단에서 주는 건 따로 있고 보조금이 따로 있고요 CATL이 증설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몇 십 프로 정부가 대준다는 얘기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그런데 분할 얘기가 나왔었어요 LG화 배터리 분사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공격적으로 에스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한다면? 한다면 뉴스에 나온 것처럼 물적 분할 얘기는 많이 나오고요 LG화학 밑으로 100% 자회사인 LG배터리 가칭으로 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먼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놓고 향후에 자회사로 만들어놓고 향후 1, 2년 안에 상장을 할 가능성들은 생기니까요 상장하면 이제 CATL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당장은 이게 물적 분화라는 게 기업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걸 호재로 인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별론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능성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죠 반영돼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조금 빠졌잖아요 그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건가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플러스 과도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그것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소기화학,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전통 소기화학이지만 우리 삶의 패턴의 변화,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언택에서 컨택까지도 확장된다면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인식하고 또 마침 롯데케미칼 같은 큰 대형 화학업체의 주가가 역사적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있게 보자라는 게 혹시 하나만 제가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습니다만 플라스틱 제품 좀 그만 쓰자 이런 거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게 다 화학 제품일 텐데 이게 혹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들을 반영해서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허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범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플라스틱의 쓰임새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차가 된다고 자율주행이 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사실 웬만하면 사고가 나기 힘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굳이 자동차를 광판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경량화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당연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계속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플라스틱 시장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GDP가 성장하는 국면이면 석유학의 수요는 그렇게 줄여야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석유학 최신 리포트는 저희가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저희 시내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그 상세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타켓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께서 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저희 이제 석유학 아니 하나금투 뭐 저기 아 그래요? 안 하신다는데 자꾸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TV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우리 하나금투의 윤재성 애널리스트 오늘 아주 선명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